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거에요. 제목은 앞으로 몇개 남았는지 알려드릴게요. 24개나 남았어요. 여러분. 내 오늘 읽을거 제목은 The Brave and Beautiful Queen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거에요. 에스터 왕비는 아름다웠대요 하고 다른사람이 몰래는 비밀을 갖고 있었대요 잠시만요 이분이 해결장한다고 하andon. 보고 싶네요. 저희에게 공개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이 바이너스에 가게 되었을거에요. 그러나 이분은 네이버가 도전했어요. 사실은 그리스에 관한 stora가가 되었을거에요. 그는 아주 기쁘다. 모두 except Mordecai bowed down to him. Haman was insulted. He vowed to kill Mordecai and all the Jews. I did it all, but Mordecai was not done. So... Haman was killed by Mordecai. And the country of Mordecai was killed. The Jews were dangerous and should die. Xerxes agreed and set a day to kill them. Mordecai was terrified and sent a message to Queen Esther. Oh... So Haman... ...Wang에게 가서... ...그 나라는 위험하다고 했어요. 내일 죽이자고 했어요. 그래서 된다고 했어요. 아니... 그리고... 음... Mordecai는... 음... 그래서... 왕비... 에스터에게 말했어요. 오! 안 왕비. 이건 인 zakeans이 어떻게 마무리 done. 제 말 Time. 왜 나 fringe coupleslem. 오 아 웃음. 맞죠? 모르카이가 왕이의 생각을 바꾸라고 했어요 하고 왕비 에스터가 함부로 막 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모드카이는 지금이 이걸로 이미 왕비에 있는 거라고 했어요 에스터 그래서 에스터가 용기를 내가지고 왕에게 갔어요. 왕은 에스터가 너무 예뻐가지고 들여다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에스터가 헬멧이랑 같이 저녁을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이 번이죠. 하나님께서 모드카이를 먹으려고 십자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드카이는 그 편지를 먹고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에스터가 헬멧이랑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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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왕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에스터가 헬멧이라고 했어요. 에스터가 헬멧이랑 같이 먹으러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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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마디 방정이라고 불렀대요. 우리 마디 방정이라고 불렀대요. 우리 마디 방정이라고 불렀대요. 우리 마디 방정이라고 불렀대요.